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돌아왔군요. 마개가 우리 청운선에 쳐들어와 사부님께서 놈들을 격퇴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사부님은 촉산파로 가셨는데 가기 전에 편지와 돈주머니를 주고 가셨어요. 사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청기단으로 가세요. 청기단에 청기보가 숨겨져 있는데 모든 세상사를 해결하는 보물이에요. 청홍사용을 따라 청기보를 찾아보세요. 청기보는 재단에 청기석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여러 번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죠.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악의 요괴들이 대거 침입했어요. 장문께서 안 계시니 일단 청운 제자들을 불러 함께 처치하세요. 애름을 피우다니요. 총관님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구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사부님이 촉산해서 수박 씨앗을 보내주셨는데 수박이 너무 맛있다며 심어보라고 하셨지. 사부님 명을 어길 수 없으니 불평할 시간에 어서 수박을 심어보게. 총관님께서 하나를 남겨주라고 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 잠이 달아나네요. 기린 옷과... 정말 맛있네요. 맛난 과일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상점엔 다양한 희귀 아이템이 있어요. 억겹지먼. 이 귀한 페달을 드릴게요. 우와, 저처럼 귀엽네요. 전투력도 오르고 패스 킬까지 수련 필수랍니다. 여기 요력이 강한 요괴가 날뛰고 있어요.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좀 도와주세요. 그 Lambert이 먼저 지지유지로 지지유지덕이니 조금 부족했습니다. 마이페이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미니깐 미니깐 길이 너무 머네요 경공으로 빠르게 가보세요 여긴 요력이 더 강력하고요 창원을 습격한 마계 수령이 바로 앞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도와주세요 마계 여령 군기의 마력이 이렇게 강하다니 방에서 준비했습니다 마계 여령 군기의 마력이 이렇게 강하냐면 모여지지 않는 중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내는 종이란 민기의 마력이 이렇게 강해를 인할 수 있는 고작 군기 한 마리가 마개 군대를 몰래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다네 성기부 유물의 봉인을 해제하면 대량 속성이 증가해요 성기부 유물의 봉인을 해제하면 대량 속성이 증가해요 전용 마왕에 도전해봐요 극품 장비와 원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장비는 보스! 잊지 마세요 병원과 신속히 족산 장무님을 만나 상의해보게 어서 족산으로 가게 그때 우린 족산에 이런 변비가 생길 줄은 몰랐다네 여기 뭔가 전과 많이 다르네요 걸어가려면 너무 멀어요 상점에서 탈것을 사야겠어요 탈것 최고립을 달성시 전투력 증거뿐 아니라 외형도 더 멋져준대요 거긴 누구야? 거긴 누구야? 타보님은 태청전으로 가셨고 저희는 여기서 대기 중이에요 하지만 촉산 기운의 이상함을 느낀 청엽사 형께서 사부님을 모시러 갔지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차라리 촉산 제자복을 입고 촉산에 잠입해 상황을 확인해 주실래요? 정훈 제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왜 이러지? 똥문에게 무기를 겨누다니 무췸야! 차라리 유행을 받은 이유 명령으로 살펴주는 이유 무기의 부위 물구를 사 kell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혼돈 결계가 있고, 두 룬은 주술의 근원이죠. 룬을 없애면 결계가 파괴될 거예요.